좋은 걸로 언제 놀러가세요? 뭐 놀러가세요? 아무 데서 나오면 되지. 어디 그늘 밑에는 쫙 전자로... 뭐 하나 쉬운 게 없는데. 뭐 하나 쉬운 것도 없지. 그럼 소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서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더. 야 산토끼도 잘하려면 어려워. 쉽게 봤어. 안 그래요? 산토끼가 쉬워? 산토끼도 잘하려면 어려워. 아니 뭔 욕심을 그렇게 물어 싸시오. 그만하면 잘하지. 아니 더 올라가야죠.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올라가야죠. 우리도 덕분에 같이 따라가서. 농구가요? 농구가 어디서 피시오. 농구하러 갑시다. 뭐 심어 봅시다 이제. 어디서? 삼삼이구나. 뭐 심으러 갑시다. 신양가에서도 뭐 심을 때 어디서 또 왔냐고. 뭐 심을 때 내려와. 그래서 거기서 춘양가에서도 나와 농구가. 이보다 훨씬 더 재미지게 나오지 거거는. 그리고 방어 타령은 심천가에 나오고. 심천가. 상혈소리도 심천가에 나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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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소 어허와 농부들 말 들어요 전라두라 허는 데는 진산이 빛이 흰 곳이라 전라두라 허는 데는 진산이 빛이 흰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러 건디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러 건디 우리 농부들도 거기 하청을 하성을 위로 올려서 하청을 위로 올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떨어져야 돼 그 기능이 살아있어 떠는 기능이 살아있어 그냥 거기서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러 건디 시작!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러 건디 각기 저저 거금 거리고 더 무러웅 거리네 각기 저저 거금 저저 거금 거리고 더 무러웅 거리네 더 무러웅 거리네 더 무러웅 거리네 이거 여아 여하 여하 여어주 요하루 형 재미없지 왜 이렇게 어리게 할까 여어 그러고 또는 틀어서 다시 꽉 땅조쳐야 그 놈이 재미있잖아 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해야지 여어 하루 시작 여어 하루 여어 하루 여어 하루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뭐 소리가 멋있지 여어 하루 이래버리면 소리가 밋밋해서 초등학교 1학년 소리 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 여어 여어 하루 여어 하루 시작 여어 하루 여어 하루 여어 하루 그렇지 푹 떨어트렸다가 다시 팍 닦고쳐서 이렇게 이게 크게 이게 크게 덤블링을 하는 덤블링 그렇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세 줄을 넘어 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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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여어 하루 여러분 재미없잖아 재미없잖아 여어 푹 떨어트렸다가 하루 하루 그러고 쫙 또 떨어트려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다이내믹해 그렇게 하라니까 여어 하루 시작 여어 하루 여어 하루 상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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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지 상사 뒤여 상사 뒤여 그러니까 자기 초년에 배운 1학년짜리 소리로 계속 밀면 안 돼 이제 업그레이드든 소리를 알단 말이야 10년이 지난 그 레벨로 하란 말이야 그때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구성 없으니까 그냥 쭉쭉 빼서 했잖아 그러면 그대로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은 달라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쓰겄어 소리를 멋들어지게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남운전 달발극은디 1번곡 있어요 남운전 남운전 달발극은디 손님 군어 돌아가미요 손님 손님 이렇게 손님 군어 군어 도그름비 아니 손님 상운전 탈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도그름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세 분해서 더 각을 주면서 더 정교하게 시계톱니바퀴 깎듯이 깎아야 돼 노르미요 노르미요 그렇지 문요워리 타붕도 거면 눈요워리 다붕도 거면 손요워리 다붕도 거면 목요월이 다붕도 거면 가와를 꽂고서 마구제비기춤민아 마구제비기춤민아 추워보세 추워보세 추워보세가 어딨어 추워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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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를 꽂고서 외래이 홍지에다 가와를 꽂고서 꽂고서 마구제비추민아 주워보세 아구제비추민아 주워보세 요 요 요ちょ 요 하여로 유장 상사 뛰어 상사 뛰어 남훈전 탈발구건디 남훈전 탈발구건디 좋아 순짐 으그모 노릇검니요 순짐 으그모 노릇검니요 순짐 으그모 순짐 으그모 노릇검니요 순짐 으그모 노릇검니요 순짐 으그모 노릇검니요 닭장에 뿌려주는 내 손은 산신님은 노릇이요 문유월이 탕도 거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문유월이 탕도 거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배랭기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배랭기 꼭지에다 가화를 꽂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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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제비히 추미나 추워보세 마구제비히 추미나 추워보세 여 여 여 여 여 여 아주 상상 뒤여 이렇게 하면 돼요 2절을 배웠어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시기에 흥부가 흥부가를 Français 남원전 한번 불러주시면 될까요? 내가 혼자 한번 불러줄까 남원전? 네 네 필요해요 필요해요 통짜로 말을 들어보소 허가 농부들 말 들어요 천라돌아 걷는 데는 신산이 비치기는 곳이라 우리 동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는 건지 각기 저저공 거리부터 부럭거리네 여 여 여 여 여 여 여 걸 lead 상상하시오 남은 전 달 밝은 딜 수원 딜 그무도르가미요 하창 푸른데소른 산신임복도르미요 원유어리 상도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메랭기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아구제비 희귀 춤미나 주워 보세 여여여여여 여으로 상상하시오 참 멋있는 노래네 그러면은 이제 흥복알을 쫓겨놔입시다 주워 보셨나요 그들은 펜이 그들 그들은 그들 그들이 그들이 그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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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